저희 빠르게 이제 세 번째 유병자 보험 만나보겠습니다 막내라고 했잖아요 조석구 전문가님 어떤가요 첫째 둘째도 잘 됐으니까 셋째는 그냥 건강하기만을 바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막내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의 마지막으로 나온 거로서 조건이 그냥 딱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년 이내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 3가지로 진단만 받지 않았으면 내가 어제 진단을 받았든 어제 수술을 받았든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가장 큰 병원비를 차지하고 있는 암 뇌졸증 급성신경색 이 진단비 3가지를 이 5년 안에 이 샘대질환만 없었으면 가입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유병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질환인데 중증질환 이 3가지의 5년 이내만 아니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둘째가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막내 그리고 첫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진단비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진단비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이 5중주 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수술비나 수술비나 입원비는 3일보험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5중주 보험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까요 주수권 전문가님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백내장부터 용종제거도 우리가 수술에 들어가죠 인공관절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한 당뇨합병증 그 수많은 수술들 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은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수술이든 상관없이 우리 뭐 하지정맥류 수술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 우리 남성 여성 생식기 관련된 수술 그런 수술 다 상관없어요 어제 했든 오늘 했든 상관없이 이 암뇌 심장질환만 아니면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굉장히 완화돼서 가입할 수 있는 담보는 사실 암진단비인데 이 암진단비에 남녀 생식기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과 급성신경색 이렇게 좀 큰 진단비만 되어 있어요 보험료가 아까 둘째 3일 보험보다 저렴하니까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준비하시고요 이 5중주 보험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비라든가 뇌혈관 허혈성 부족한 것들은 3일 보험으로 채워가면서 이렇게 둘째와 셋째를 이렇게 혼합해서 하시게 되면 우리 가게에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고 했던 저렴하고 든든한 보험들을 아프신 분들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질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다 라고 했으니까 최근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셨던 분들 보험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분들 이 보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러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저렴한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남성 다 한번 만나볼까요? 김희아 전문가님 네 5중주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사들이 세 군데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A사가 가장 저렴한데 먼저 여성분들 보험료 보여드릴게요 45세 55세 모든 분들 다 A사가 가장 저렴하죠 55세 기준으로 봤을 때 C사랑은 2만 6천 원의 차이가 납니다 B사랑 비교해도 만 원이 저렴해요 이 이유는 B사나 C사 같은 경우는 3.25 간편심사 보험이 더욱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A사는 오히려 3.25 보험보다도 이 5중주 보험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의 보험료 납입한다면 C사 같은 경우는 628만 원을 더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남성분들도 암뇌 심장질환 관련해서 동일하게 넣었을 때 45세 55세 모두 다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월 차액으로 봤을 때 C사 같은 경우는 3만 7천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20년 동안의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888만 원을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A사로 준비하시면 만약 내가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B사나 C사를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5중주 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어요 앞으로 내가 내야 할 기간이 19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월 1만 원에서 남성분들은 3만 원까지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1년이면 거의 40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지를 하시고 A사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5중주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의 암뇌 심장질환만 아니면 어떤 질환이든 다 가능하잖아요 간, 폐, 신장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입원하셨다거나 수술하신 분들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A사로 다시 준비하시면 더욱더 저렴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치매를 앓으신 분들도 5중주 보험 준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매는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암뇌 심장, 뇌가 치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는 어떻게 보면 뇌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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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